더 락코룸 더 락코룸 블루 목요일에는 지모 패널 두 분과 함께 편파적인 더 락코룸 블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비어있네요 오늘 진짜 편파입니다 진짜 편파입니다 한쪽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진영 안에서 조차 편파입니다 진영 안에 갇혀서 한쪽만 갇힙니다 쓸데없는 박지훈 변호사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목요일이잖아 벌써 교통이 많이 많이 막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선물 준비하신 분들 인사 미리 다니시는 분들 그게 또 비오니까 비오니까 막히긴 한가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긴 옵니다 올겁니다 조금 들어버릴 수 있고 일단 오늘 양주열 변호사 중심으로 원래부터 양주열 변호사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예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죠 젠틀맨 젠틀맨 역시 변호사계 유재석 양주열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 변호사님이 오고 있다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안심해 주시고 박 변호사가 듣고 있겠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큰일 납니다 사고라도 나면 안전 최우선으로 공무실 못갑니다 전화통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저희가 살포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어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반발을 했는데 관련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님도 의장님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황스럽다 경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 조건들이 대화의 협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의료 대략과 관련해서 여의장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갈등 요소가 있는 법안 처리를 미루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의장 협의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그렇게 잘 돼가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여의아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때문에 이거 빨리 어떻게든지 서둘러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정치적 갈등 문제 때문에 이건 정치적 갈등 문제 때문에 최상명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미룬다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일단 소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마쳤잖아요 뭐냐면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이걸 미뤘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저 얘기를 지금 여야의 어떤 대화 분위기라는 걸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걸 기자회견을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럼 하면 안 돼요? 아니 저걸 그 지금 취지에 맞춰서라고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본인이 이거를 주선을 하셔서 조용조용하게? 조용조용하게 하거나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설령 그게 실패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좀 모순되게 들려요 아니 지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툭 나가셔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해버리시니까 좀 이 부분이 물론 그래서 정총래 위원장이 경악스럽다는 표현까지 써야 되느냐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또 이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방송사법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스테이해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고 어떤 이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색된 국회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만한 상황이냐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총선 이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만의 의석소를 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 출신 의장들 왜 자꾸 정치의 흥감 네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풀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19일 이후 날짜도 19일이라고 못 박지도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건데 또 세월을 내보라 또 늦춰지는 거냐 그런 지적들을 또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국회의장이 멈추자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밀어붙이지 못한 상황은 분명한 거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다만 이게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추석 밥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논란에 오르는 거를 이것 때문에 멈춰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오늘도 관련해서 도이치모터 주가주약 사건 판결도 나왔고 판결 2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포대교 막 하시고 그런 일도 있어서 이 법안하고 상관없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더더군다나 이해가 좀 안 가죠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은 계속 발의하고 거부권, 발의 거부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요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전주 관련 주가 조작 방조가 유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이 판결에 영향권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이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거칠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도이치모터스의 권호수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선수라는 사람을 주포라고 불리는 선수를 끌어들여서 내외에서 주가 좀 올려줘 선수를 해서 선수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회장 직함을 가진 사람이 직접 가는 경우는 없는데 회장까지 직접 나섰고 또 회장도 뭔가 김건희 여사랑도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조작을 크게는 두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중간에 이제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국가 조작을 하려면 자기 주식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좌를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동원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통정거래라고 하죠 12시에 팔 테니까 빨리 사가 이러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해서 주식을 올리게 국가를 올리게 한 다음에 쫙 팔고 빠지는 그러면서 개미들은 큰 손실을 보는 그런 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계좌 4개가량을 그 주가 조작을 하는데 제공을 했다 근데 이게 제공을 했다고 무조건 다 유죄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공범으로 봤어요 이거 주가 조작 같이 한 거다 가담한 거다 공동정보입니다 공동정보입니다 근데 1심 재판부가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좀 알고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같이 했다고 보기에는 좀 약한데 그래서 공동정보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다만 말씀드렸죠 알고 한 거 같다라는 뉘앙스는 남겼어요 얘네들이 뭔가 조작하는 거 알았는데 알고 거기다가 계좌만 줬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좌만 줬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필요하면 쓰세요 라고 넘겼다 그럼 이거는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 우리가 공동정보입니다 공동정보에 아니라 도와주셨으니까 방조죄도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항소심에 넘겼는데 넘겼는데 항소심에서 어 방조 맞다 이거 알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 알고 있으면서 계좌 4개 써서 그걸로 타고 팔고 하기에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계좌 3개가 그 시기에 쓰였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 계좌도 쓰였다는 얘기도 1심 재판부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이번 재판에 기소는 안 됐지만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구조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검찰에서는 하고 있대요 계속 하고 있대요 1년째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찰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강하게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손모 씨 전주 손모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됐으면서 1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향권이다 해서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박지은 변호사가 굉장히 엄중한 얼굴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재판 결과를 좀 보시면서 좀 중요한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각에 대한 사과는 좀 드리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판결만 읽고 읽고 아 그래요 보다 보니까 방금난 판결 방금난 판결 사실은 이 손모 씨는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매우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 계속합니다 내가 뭐 방조 이런 얘기 1심에서는 무죄이긴 하지만 손해를 봤는데 왜 내가 공동정범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을 좀 변경해서 방조죄로 넣었는데 그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손해받다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매우 큰 이익을 봤습니다 오 중요한 포인트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이 항소심 결과가 대부분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이고요 2심 결과가 2심이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김건희 여사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이 2심 선고를 결과를 들은 용산이나 혹은 서울중앙지검은 굉장히 당황하겠죠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좌를 활용당했다 활용당했다 활용당했는데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액수를 또 이익을 활용당했는데 이익도 봤어요 당해서 본 것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조금 놀라운 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소장을 바꾸는데 이창수 지검장 왔을 때 바꾸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창수 지검장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어떤 문체까지 올 가능성도 있어요 경로? 저는 그래 봅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큰 역할은 뭐였냐면 큰 역할은 사실은 성남FC 또 전주지검장 같은 걸 하면서 성남FC 정장하면서 대통령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전주지검장 사위권 그 부분을 또 갖고 해서 지금 서울로 갖고 올라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크게 관계가 근무위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통이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 자리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일이 이거가 돼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해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꼼꼼히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검장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추측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공수장 변경을 수사팀에서 신청한 게 당일날 변령받고 오자마자 너무 기분 좋은 상태니까 어 그래 아니 이게 일단 옴팍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 그것도 혹시 모르고 결제한 게 아니냐는 추측 추측이요 안 나와요 손모씨만 나오는 거예요 손모씨니까 도이치 모터스라는 명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면 더 한번 보면 좋은데 안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안 봤거나 도이치 모터스라고 안 봤다 실책이죠 실책 실책이다 실책이죠 그렇게 추측이 돼요 약으로 치면 실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책인데 보이지 않는 실수 보이지 않는 실수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름도 거론되지도 않고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많은 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사와 관련이 없을 수 있겠다 그냥 이거는 뭐 손모씨 상관없을까 근데 문제는 아주 결정적 실수를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매우 큰 실수를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 전화 그랬다라는 거 단정지는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라서 혹시 그런 거 아냐 뭐 이런 겁니다 맥락상으로는 당연히 공소장 변경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불고불리라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것만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사가 아무 유죄를 주고 싶어도 기소 안 하고 외면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권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매우 중요하죠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또 공소장 변경 안 할 수도 없는 게 판사가 대놓고 하도 뭐라 하니까 이거 이렇게 정범이 아니라 1심 판결문에도 아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방조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버티기는 아마 검사로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이게 1, 2, 3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일들이 이제 정리될 듯 정리 안 될 듯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수사심이 또 열리고 활용점점 같아요 아 이게 왜냐하면 도입도 이기고 그때 당시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 주가 주장하는 방법 중에 통정거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 한 100여 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압도적이에요 네 그렇죠 이 송모 씨랑도 또 달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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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큰 건이다라는 말씀인데 하필이면 좀 공교롭게 추석 전에 이런 선거 같아요 두 변호사님은 본인들 사건보다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사건 담당자예요 아니요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 놀라워서 아니요 근데 이거는 시사에 보도되는 거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놀랍게도 추석 밥상머리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날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주제를 올리고 싶고 이런 주제를 올리고 싶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중앙에 있다면 안 좋은 주제 좋은 주제가 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는 수석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구나 디올백 관련된 것도 수심이 통해서 지금 불기소가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최재형 목사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반은 김건희 여사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결국 항소심에 방조범이 유죄가 된다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린 상황이다 그렇군요 재판 결과를 낙관했던 것인가 뭐 이런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일단은 뭐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던 야당의 의도는 무사히 됐지만 결국 이 재판 결과 때문에 추석 밥상에는 또 김건희 여사님이 또 얹어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생겼고 아마도 이 판결을 바탕으로 언론들은 더 집중 보도를 할 것이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사건이 몇 년간 이걸 했던 사건이잖아요 해석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 순찰한 단어는 언론에 나온 용어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가서 추석 인사 같은 공개 행보를 했는데 혼자 가셨죠 사진 찍힌 거 18장 대통령실이 18장 왜 한숨을 쉬세요 김건희 여사가 다 근무자 위로하시고 여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본들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한숨을 쉬는 거 기분 나빠요 일단 언론이 기자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자분들이 따라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제공을 다 했어요 대통령실에 부속실장 후보이신 그분이 같이 옆에 서 있었잖아요 사실상 부속실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속실이 가동을 한 거예요 사실상 가동한 거죠 그런데 부속실이 가동을 했는데 부속실의 의미가 의미가 바깥에서 봤던 것과 실제 부속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부속실은 뭔가 주변에 좀 안 좋은 사람도 꼬이지 않게 여사님이 이렇게 주변에 경제 이런 거 털어내고 이상한 소문 안 돌게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속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비서실처럼 비서실처럼 이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돕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속실 때 의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래 봅니다 뭐 여사로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포인트를 그걸 뭐 자살 예방의 날 포인트 잡을 수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그날 마포대교쯤에 있었어요 매우 막히더라고요 힘들어서 가신 거 아니지? 아니요 에이 농담이라도 제가 이제 마포대교나 여의도 상암동 이렇게 방송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자주 가신다 왜 이래 막히나 제가 그때 화를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막히나? 왜 이래 막히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를 아마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연스럽게 보도가 됐을 거예요 시민들이 찍을 수도 있고요 기자들이 와서 찍을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전화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찍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그나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사진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자꾸 여사님은 자연스러운 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잘 찍어주는 사진 자연스러운 사진 그렇게 됐었으면 그나마 지금 언론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좀 색안경 끼는 지선들이 없을 건데 제가 아쉽게 보는 부분은 열 몇 장 열 여덟 장인가요? 열 여덟 장 지금 공개를 했는데 모두 다 너무나 잘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막 실력이 뛰어 그 석양을 비추면서 찍었던 것도 실력자가 찍은 것 같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의도된 것들이잖아요 오늘 순찰이 나왔는데 시찰이라 표현한 거기도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면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안 되게 해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기가 중심에 찍히는 모습 아쉬워서 저는 그런 거예요 매우 아쉬워요 아쉬워서 왜 그러냐면 그 사진들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져가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 지도 느낌 현장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부인 배우자 요즘 영부인한 말을 안 쓴다고 하니까 배우자분들이 가셨을 때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분을 안아주거나 약간은 수동적인 느낌이 있죠 상대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잘해라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여기는 한강대교보다는 여기 이게 좀 부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마포대교 마포대교 이런 거는 그동안에 봤던 모습이 다르잖아요 통상적인 여사님들의 행보와 영부인의 행보와 물론 배우자분들이 행보를 하죠 하죠 근데 약간 안목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요 이게 역할 분담이 조효과 근데 여사님은 두 번째 그거 손찍 같은 거 그거거든요 사실은 양 변호사님 말씀했던 것 중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 배우자가 했던 거 보면 김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옛날 찍힌 소록도 등등의 모습들을 봤던 기억들이 김정수 여사 김장하는 게 있었구나 많이 나와요 그렇거든요 아니면 어떤 재해지역 가서 하는 모습 근데 누구 하나 딱 손짓하면서 뒤에 있는 부하들이나 경찰관들한테 지시를 하는 모습에 이게 제가 김정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을 보면 이거예요 김건휘 여사는 사업가로 살아온 분 아니냐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셨나 그랬잖아요 사업가셨어요 사업가가 이제 대통령을 내조를 하는데 내조에서 너무 지배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폭력이다 그리고 이제 평상에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또 평상시에 또 가면 또 이렇게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나오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은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에요 다 비판해놓고 비판이 아니라고 하면 걱정이죠 걱정이에요 아쉽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해명도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했던 거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 전시 기획이에요 큐레이터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시는 분은 전공에 있어서도 약간은 우리가 배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듣고 아니면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아주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대통령실 명대로 사업을 하셨던 분야 근데 사업을 하셨던 영역이 아니야 모르는 영역인데 나서시니까 그러니까 또 아쉬운 거 아쉽다 그렇다면 사진에서 뺐으면 돼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어떤 거 손짓하는 거 다 뺐으면 돼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사진사가 원래 외교부 소속이었대요 외교부 소속이었고 이분이 강경화 장관 전담 사진관이었다 좋아요 잘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을 딱 찍는 분이니까 리더십에 드러나게 찍는 분여서 너무 좋은데 너무 잘 찍는 거야 그 18세 사진 중에 손짓하는 거 보고들은 다 뺐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아쉬움을 세 번째로 지금 하잖아요 그렇구나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그래요 그런 사진을 넣음으로써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양질 변호사가 걱정하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다 지금 대서특비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켰잖아요 시민들이 찍게 만들든지 아니면 찍었다고 하더라도 아닌 사진들만 골라서 올렸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정말 누구가 의도한 것처럼 찍혀가지고 하필이면 그런 모습만 그 그런 모습만 눈에 딱 띄는 모습만 올려놨으니까 추리를 해보면 그러고 18장 올렸잖아요 네 문제 되는거지요 한 50장 찍은 다음에 여사님한테 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언론사에 공개를 하셔도 되죠 아 그런가 차라리 오라 해야죠 오라고 해야죠 오라고 해야죠 오라고 해야죠 오라고 해야죠 오라고 해야죠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개만 제가 간다 그러면 알아서 찍을 거니까 아쉬워서 그래 우리가 뭐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사진 찍는 거 뭐 어쩌라고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충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사님에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대정부질문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의간 진행이 됐었는데 아 이번 대정부질문에 단연 씬스틸러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총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번만큼 조급받은 적이 있었나 한덕수 총리와 이제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설전의 불꽃신경전 저도 장경태 의원도 이 정도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자 화면을 볼까요 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객석에서 객석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바뀌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안 그러셨는데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180도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바람이 정치의 힘이 정치의 힘이 표정 그 돈입니다 정치의 힘이 여기서 부릉부릉 올라갑니다 시동을 딱 겁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일단 비워놨어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천만에요 들으세요 3단 올라가세요 3단 올라가세요 3단 올라가세요 3단 올라가세요 천만에요 듣지도 않으시고 천만에 올라가세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건 좀 억지였습니다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어휴 지금 제가 가슴이 떨리네요 처음 봤어요 한 덕수 총리의 이미지 가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계속 이번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한 덕수 총리 180도 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 저는 두 가지 정도 일단은 본인 스스로 측면도 있을 거고요 본인 스스로 타이반 타이반 이런 표현하잖아요 스스로도 있겠지만 더 큰 건 타이밤 용산 용산이죠 그럼 부총리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겠죠 장관 국무위원들 중에 총리님 좀 힘내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사람 없거든요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위에서 어떤 뉘앙스 아니면 잘했다 그런 것들을 아니요 잘했다기보다는 경력 자기도 좀 해라 왜 당하냐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용산과 여사만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도 해라 국무위원들이 방어해라 네 당신도 방어해라 뿌라스 어쩌면 5년간 총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분이 나가면 세상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야당이 국회의 인준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투표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가 이재명 대표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제 우스갯소리인데 표결 표결 안 통과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무위원은 아무 상관없이 장관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인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반일 통과해야 되는데 반일 과반 과반 통과 안 되니까 어쩌면 예전에 정옥원 총리가 그랬나요? 나갈 것처럼 했는데 계속했는데 무한이 아니고 5년 총리입니다 자신감이에요 내가 어떤 소리라든 간에 나를 자를 수도 없고 후인자는 없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다 그래서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근데 굉장히 그냥 우습게 저희도 웃으면서 재밌게 보긴 했지만 굉장히 입맛이 씁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응급실에서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의료 문제 때문에 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가짜뉴스라고 그랬어요 가짜뉴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한 채의 양보도 안 보였거든요 죽어나간다니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의사와 간호사를 저희가 그걸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불러일으킨 정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있는 국무총리가 저런 식으로 답변한다라는 게 굉장히 입맛이 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빵은 그랬던 게 아니에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 조태일 외교부 장관 저기 행사 있다고 국회 안 나오고 저녁 7시 9시에 지금 대정부 질문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있었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그냥 일본 가버렸잖아요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황당한 일들도 이어졌고요 이게 이전엔 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싸워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무부처에서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대정부 질문에 9월달 내리는데 이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물론 과거에 국회의원들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있긴 했었지만 국정감사 끝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싫은 소리 하더라도 이게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개인적인 어떤 걸 떠나서 국민 목소리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수인 야권에서 특히 총선에 이번 총선이 몇 달 전에 끝났고 거기에 국민들의 심판의 목소리가 담겨서 구성된 국회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왜 그랬냐를 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실제로는 상권 분류별에 상당히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입법사법 행정이잖아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게 기본이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견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국무위원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헌법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적 정당성의 새사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로로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천만 이상의 사람이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국회의원들 정당성의 새사슬이 매우 큽니다 지역구 많게는 몇십만 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하고요 비례대표 마찬가지고요 근데 국무위원들은 뭡니까 새사슬이 매우 빈약해요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한 단계 건너서 2차적 3차적 새사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국민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독도 막 해버리고 안 가버리고 일본 가버리고 이게 제가 자위반 사위반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무위원들 중에 심각한 헌법 유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또 야당 의원들이 막 또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막 째려보셨다네요 그 광경이 또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험악해요 사실 험악하기도 하고요 이게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무슨 일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정책과 관련해서 이 현재 정권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가 왜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법치적인 국가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펴고 일을 하더라도 그게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라도 사실 국회의원들 눈치를 봐요 이게 눈치 보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 이걸 견제수단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입법부와 조화를 맞추게끔 그래서 서로 타협도 하고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또 그 예산 편성하는 가운데서 자기 지역구 챙기느라 쪽지에서는 이런 비판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친화척도 하는 건데 아예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라? 행정부하고 입법하고 아예 저렇게 등 돌려버리면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국가 행정부들은 각 부처들은 뭘 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지? 오일쩌려보고 있지? 그러면 예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벌써 그런 얘기 나왔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실제로 안 줘버리면 뭘 하겠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법안 통과 대통령만 거북관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안 만들어줘버리면 행정부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운영을 지금 의료대란도 그렇지만 대통령실도 대통령실 문제지만 행정각부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마비됐다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답변을 할 때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장경태 의원이 개인 장경태가 나이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30살 차이 날 거예요 40 몇 살 먹은 개인 장경태 한덕수 총리와 한덕수 총리 한덕수 70 넘은 한덕수 총리한테 그 개인과 개인이 혼내고 뭐라고 하고 이르지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장경태 의원이 국무총리라는 한덕수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감정을 섞어서 답변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무위원 행정부 집행행정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말하는 국정감사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깽판치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정운영을 포기한 거죠 국정운영 하려면 싫어도 잘 보여야 되는 게 지금 저 자리인데 저런 모습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원래 여야끼리 막 갈등이 심각해져서 서로 막 악에 받치는 여야가 그래요 악에 받치는 게 있는데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여야가 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국무위원과 야당이 이렇게 또 막 정치인과 굉장히 생겨간 모습이 맞아요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여야는 싸웁니다 근데 보통은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야가 싸우다가도 장관 장관이 저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장관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렇구나 거기 국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야당 의원 타만 소리를 지를 지언정 왜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싸워서 타협이 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멈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모습들을 한동훈 장관 때부터 봤던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법사위나 매번 토달고 매번 대꾸하고 민주당 의원 상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기가 암만 뛰어난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인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인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 쇠사슬의 첫 번째 국회의원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국무위원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자기 능력이 월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답변해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서로 악에 바쳐는 것 같아요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이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도 없고 이제 국가가 자기가 정책을 다 펼쳐나갈 테니까 열심히 야당 의원들하고도 싸워달라 나를 믿고 싸워달라 이런 식의 말씀을 누누히 했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전사가 되어달라 전사 근데 그게 큰일 날 얘기라는 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 당시의 장관 같은 경우 법무부는 그거를 국회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시행령으로 법무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무부는요 벌어진 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국토부 행정안전부 과기정토부 이런 데들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국가 갈 길을 정해주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돈 써야 될 부서들 부처 뭐 지금 국정감선도 앞두고 있는데 갈수록 여야는 물론 또 국무회의 국무회의 정부를 상대로 한 야당과의 싸움은 또 격렬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 세 번째 또 VL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대중원 얘기인데 여야의정협의체 진행되어 있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고위당료협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전에 참여 가능한 의료단체만이라도 일단 협의체를 출범하자 했습니다만 의료계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또 야당에게도 좀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의사협회가 전공의에 집단사직을 종용했다라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노출은 처음이라서 김유영 서울성성병원 정보기 대표 김유영 사실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현안에 대해서 의료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저는 마취과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소아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꿔왔습니다 그치만 그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때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야 의정 모두 대화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서 보셨겠다시피 의료계는 단일 대우를 갖추기가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까지 들으셨는데 일단 김유영 서울삼성병원 전공의 대표 굉장히 뭐랄까요 결연하게 그리고 어떤 실망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받던 권력자들이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정책에 대해 결정을 한다는 게 화가 난다 뭔가 경험했던 말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유한 의원 최고위원 메시지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들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은 필요하면 병원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손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전공의 대표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전공의 부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감명합니다 지금 거 내년도 거 대학 정원 의대 정원한 거 원점 돌려라 그거 얘기 안 하고는 답이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도 그냥 자꾸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얘기 안 하는데 차라리 안철수 의원 말만 더 못해요 안철수 의원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이분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오늘 내일이 다거든요 내일부터 벌써 귀성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끝 해결책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추석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쭉입니다 좀 전에 김유영 대표 젊은 정공인이셨잖아요 저분의 꿈이 소화마치였어요 그게 사실 인기 없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인기 없고요 다만 정말 필수 의료고요 필수 의료고요 우리가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화마치를 꿈을 꾸고 있던 젊은이 한 사람이 빠져버렸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의료공백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 영리를 크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힘든 일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소화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감내해 가면서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젊은이가 지금 그 꿈을 포기하고 수사를 받으러 경찰에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고차방증식이 됐던 게 애초에 아시겠지만 전공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무리라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버그업 때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 바깥에서 툭 정부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치는 바람에 그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도 풀기가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반대로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나와서 여야장 협의체 수석진에 출발하자고 근데 한동훈 대표 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일단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참가하자 급하니까 첫 번째 동구신 것처럼 지금 그 커다란 주체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도부터 원점으로 이 집박 정원들 유예할 수 있는 간도 포함을 시키자 그러니까 제안을 하지 말자 제안할 필요가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 오늘 한동훈 총리도 그건 안 된다 못 박아버렸어요 안 돼요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못 박아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보낼 것이냐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주체에 대해서 갈등을 풀기는 커녕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냈고 갈등을 풀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고 따라갔었을 때 우리가 이거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밥도 안 먹는데 대통령실하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만약에 합의를 했다고 한들 대통령실에서 노화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보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총리가 응급실 괜찮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했는데 붕괴 상황은 아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붕괴는 아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진짜 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그 입장은 대통령실 입장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붕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붕괴 맞습니다 그리고 몇 배가 지금 아마 보십시오 그런 걸 제가 자꾸 얘기하기가 부정탈까 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추석이라는 게 왜 문제냐 한가위 명절 같은 게 이동 인원들이 몇 배가 많아집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지만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학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게 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지금도 못 막는데 몇 배가 일어났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비상의료체계 가동하고 또 8천 개의 병원을 이제 운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니 그 대표적으로 단적인 예로 응급실에 군의관들 보내고 250명 보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응급학 전문 전공인은 8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와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병원들도 부담스러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군인들은 안 다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의료계 상황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면택 의사협회장과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안 읽을 수 없다 여기도 첫 딜레마예요 의료계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안에서도 가뜩이나 골마있었고 가뜩이나 문제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걸 거기서부터 이렇게 풀어나갔어도 의료계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바깥에서 툭 던져가지고 그냥 2천명 밀어넣게 이러니까 전공인 분들은 그럼 나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릴 거야 결국은 전공인 편드는 건 아니다 절대로 의사들도 장면한 분 많지만 문제의 원인이 저희가 의료계 편들 이유도 없고 저는 증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결국은 이까지 왔잖아요 결국은 이까지 왔는데 하루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금요일 내일이에요 그냥 내일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시간상 해결 방법은 있긴 해요 뭐죠? 대통령? 대통령 사과 원점 해결이에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할 때 의료계약은 이미 이제 마무리 됐고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마무리 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인식이 저는 근데 이거 마무리 된 거를 아니요 오늘 안철수 의원 이제 그 얘기가 그거거든요 결국 지금 입시 정원 다 해가지고 지금 10대 몇 시인가요? 10몇대 몇 시? 의대 지금 수시 지원 다 했으니까 안 된다 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정답이 말에 정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학생들 학부모들의 불이익하고 국민 전체 생명과 불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국민들의 생명이 매우 더 중요하잖아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단 안 내리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다 엄청나게 매우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희 변호사님 전 중심이에요 총심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총심이에요 이거 뭐 더가우 쫓아나 뛰쳐나온 감독 같은데 갑자기 벤치클리어링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도 제가 항상 한동훈 대표 오늘 얘기 별로 안 아픈 모의카라 이제 그만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알람이 울렸어요 그만할게요 두 분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무사히 보내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안 아파야 돼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뭔가 변화된 상황을 제가 내일 한판승부 생방송에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박지훈 양재만으로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